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사면 8.15 사면복권 조치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광복절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 공무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이고요.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수용자 11명 등등 해서 일반형사범 1,138명 등등 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관심은 김경수에 대한 복권이겠죠. 김경수에 대한 복권인데 원래 김경수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대선 다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복권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됐네요. 네. 뭐 현 정님이나 전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요. 저는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평을 하자면 아쉽지만 윤 대통령의 결정 가지고 또다시 왈과왈부 해가지고 우리 뭐 보수 우파 네 분이 심화되고 그 분열 양상이 더 커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딱 한마디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정치적 그 뭐라 그럴까요 고민 때문에 고심 때문에 이거를 자칫 어차피 결론은 난 거고 이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이게 엎어진 물입니다. 그리고 뭐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왕 이렇게 됐다면 뭐 아쉽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행사하셨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지금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저 분노 저 분노를 어떤 식으로 뭐랄까요 좀 진정을 시키고 이걸 아우르고 해서 새로운 좀 에너지로 이걸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배신감이 든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뭘 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반대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이유다라고 친절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뭔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마치 우리는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야 내가 하는데 널 뭐 따라야지 뭐 저는 그 모멸감을 오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나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든 뭔 지금 뭐 이야기를 해 이런 듯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자격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정권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지금 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감독님 그거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정말 많은 당원들이 분노에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보시면 반대하는 댓글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시지로 뽑힌 대통령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또 친문자파 스파의 보수의 배신자 윤석열 김건희 나가라 당원들의 존중하고 당신과 민심을 헤아리는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댓글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고 지켜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도 없습니다. 설득도 없어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저토록 분노해서 뭐 하는 거 근데 이 비슷한 거를 한번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총선 이후에 박영성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모가 그거 맞다 검토한 적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그때도 장려를 했습니다. 대통령 도대체 뭐냐 의심스럽다 정체가 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 탈당 요구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어떤 정무적인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수를 읽고 예측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자극적인 거예요 훨씬 더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 반발과 분노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거 그냥 당연히 읽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걸 강행한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면 그 감독님 김경수가 지금 페이스북에 자신의 복권 확정된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있죠 한번 보세요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저는요 적어서 빡빡 쳐버린 게요 복권을 반대하는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같이요 복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김경수 같은 인간한테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헤아림을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사면이 됐을 때 김경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이 아니다라고 아주 사면권자를 그냥 질타를 냈습니다 네 직격했죠 자기 사면해 준 사람을 그런데 지금 복권했을 때 저 입장을 냈잖아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단 한 자라도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자체가 보통 전직 대통령도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언제를 베푸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김경수는 두 차례나 걸쳐서 정말 국기문란과 국사범인데도 불구하고 사면과 문재인도 못한 일을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문재인도 정말 자기의 최측근이지만 본인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해줬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게 저게 뭡니까 오늘 그럼 저기 그래 패북 그래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복권 결단을 내려준 윤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 정도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든 대통령실장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누구 하나 나와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지층들 보수지층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설명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설명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냥 딱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 아닌데 왜 잔말이야 너네들이 왜 떠들어 딱 이 한마디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유 권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요 전체주의 독재자적 발상이에요 독재자적 발상 의견 개진도 못합니까 그럼 다 그냥 입봉하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권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과 또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는 구하는 과정들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급하게 범죄이지만 그러나 통합을 위해서 내가 참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좀 따라주기 바란다 라고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고요 이거는 고유 권한 얘기하기 전에 우리 헌법 1조를 보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은요 본인을 찍어준 국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도 배려해야 되지만 일단 본인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만해 준 그 국민 그 국민 절대 다수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데 이런 방구 이건 고유 권한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행동들입니까 묘한 게 결국 대통령의 이번 복권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문재인과 조국 세력들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 누구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도 감사 인사 못 듣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진짜 누구를 위해서 복권을 하는 거예요 과연 국민 통합이 되나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정말 위대한 결단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대선에서 정말 이 선거 제도를 형예화시킨 이런 사람들을 복권시켜서 다음 대선에 출마시키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게 이게 국민 통합의 어떤 핵심 내용인가요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와 누구의 건의를 듣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오늘에서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말 지지증과 당원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래왔고 또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그나마 저는 조금이라도 일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 참 얼마나 가슴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의기소침하고 뭐 이제 뭐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거를 더 좀 대통령실이 남은 임기 동안에 좀 더 이런 식의 실망을 끼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이 더 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어떤 보도를 보면요 당시에 김경수에 대한 어떤 판결문 그 내용들을 쭉 이제 그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참 심각합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댓글 118만 개 총 8833만 여 회의 공감 비공감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이게 2016년 11월 25일 정보보고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안철수를 띄운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재인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 이런 정보보고를 당시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2017년 2월 20일에는요 이재명 쪽은 최근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당했음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김경수가 또 정보보고 한 것도 나와요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렇게 취합해서 정보보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안희정 이재명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동향 네이버 등 서비스 뉴스 댓글에 대한 내용이어서 2017년 대선 준비해 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김 전 지사에게 유용한 정보로 보임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이렇게 정보보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본인 내부 사정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19년도에 김경수가 징역 2년이 선거됐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됐는데 당시에 법정 구속한 판사가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바로 그다음에 정은호 게이트에서 논란이 돼서 당시에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기소가 됐죠 보복기소 보복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무죄가 확정돼서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판결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어떻게 댓글 조작을 했고 안철수가 어떻게 꺾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사정은 어떻고 이런 정보보고 했던 상황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김경수가 했던 말 중에 말장난한 거 되게 많잖아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나서 한 얘기예요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8800만 건 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에 공감 비공감 이렇게 하면 당시 네이버 구조가요 공감이 많으면 기사를 앞에 좀 띄워주는 거예요 비공감이 많으면 줄여주고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막 띄우면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뭐 이런 거는 확 확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선거 여론을 조작했더니 안철수가 꼬꾸라지고 막 이렇게 선거에 영향이 미친 거예요 그런 것 이후에 이제 이게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댓글을 몇 개 이상 못 올리고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권이 넘어간 사람을 지금 이제 2년 동안 구속이 됐는데 한 번도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사면도 해주고 복권도 해주고 그래 다음에 너 대선에 다시 나와 2027년에 꼭 나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야권에 일시적으로는 뭐 이제 8월 18일에 이재명이 연임 확정되겠지만요 이재명이 약간의 뭐 그 위기 위협 요인은 약간의 뭐는 되겠지만요 박지원도 벌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김경수가 이제 정치적 자유가 생기다 할지라도 이재명의 그 일강 체제는 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데 여하튼 그 우리 현정님하고 저희가 다 몇 차례 수차례 분석한 것처럼요 야권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확장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좋지 않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과 지지자들 대하는 방식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떠벌어집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뭐 내 권한 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잔말이야 한동훈이 너 뭐 내 대통령 권한인데 네가 왜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앞으로 또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한탄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번 일은 어쩔 수가 없이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즉 지지자들과 당의 어떤 의견과 이런 거와 달리 대통령이 어떤 독자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미안함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발 좀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미 김경수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어떠면 걱정되고 두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참 이건 참 다들 아는 건데 참 이렇게 입으로 옮기기가 조금 민감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결정되고 나면 가장 많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분이 누군가 저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당원 게시판 적어 보십시오 그럼 그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실망 저게 간단하게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원 자기 집도끼로부터 외면당하는 집도끼로부터 외면당하는 대통령 이렇게 되면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다름 아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용산의 일부 참모들도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핀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메아리 없는 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소위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들 대통령을 위한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찬성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아 나 김경수 복권 찬성한다 잘하셨다 그 이야기 따뜻하게 하세요 나와서 본인 이름 걸고 아 김경수 복권 잘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용기도 없으면 친윤하고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아예 뭐 좋을 때는 친윤하다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다 숨어갖고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측근들이고 친윤입니까 이런 거 있을 때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려고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럴 때는 안 나오죠 또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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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